오늘은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형제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또 한편은 원수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어떤 곳에서는 원수와 싸우라고 말하니까 도대체 누가 원수이고 누가 원수가 아닌가 우리가 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과 원수와 싸우라고 하는 것 다는 같은데 대상이 다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원수가 아닌데 우리가 원수처럼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수와 싸우라는 것은 우리에게 형제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형제가 아니고 원수와 같은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상을 모르면 이 영적인 전투에서는 100%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싸우기 위해서는 영적인 적이 누구인가를 바로 알아야 되는 거죠 오늘 12절을 말씀드리면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서 실험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는 좀 영적인 전투에 대해서 긴장감을 늦추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실험은 어떤 겁니까? 명절이 되면 선수들을 경쟁을 시키고 1등하면 상을 주고 저도 벌은 안 주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지금 실험은 그런 실험이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 로마 시대에 보면 원형 경기장 안에 사람과 사자를 풀어두고 서로 싸움을 벌이잖아요 거기서 지면 죽음입니다 지고 다음에 또다시 싸움을 붙는 게 아니고 그것은 전쟁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싸워서 지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할 때에도 한 나라와 한 나라가 싸우면 한 나라가 전쟁이 지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번역이 실험으로 해놓은 것이 조금은 아쉬운 마음이 됩니다 다른 번역은 다 싸우는 전쟁은 이렇게 해놨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전쟁은 실험이기보다는 싸움입니다 목숨 걸고 싸워야 된다 지면 죽는 싸움이다 하는 것입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도 하면 혈과 육을 해놓으니까 오해할 수 있는데 우리 한글 이 번역 말고 다른 번역은 대부분이 사람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인간이라고 번역해놨습니다 우리는 주로 누구와 싸웁니까? 사람과 싸웁니까? 짐승과 싸웁니까? 사람과 싸우잖아요 부부가 싸우고 형제와 싸우고 이웃과 싸우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 교인들과 싸우고 우리는 적의 누군가 모르는 거죠 영적인 전쟁의 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형제들도 아니고 부부도 아니고 교인들도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의 분쟁이 되는 교회를 보면 똑같은 교회에 있으면서 서로 교인들을 원수 취급하고 마귀 취급하고 싸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마음 아파하겠습니까? 같이 잘 지내야 할 형제들을 원수처럼 대하고 마귀처럼 대하고 이게 영적인 전투의 대상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는 우리의 시럽이기 보다는 우리의 전투, 전쟁은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우리의 전쟁의 대상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 말씀을 오해하다 보니까 요즘은 또 자꾸 정치인들하고 싸우려고 정치인들하고 교회가 나서서 특별히 일부 목회자들이 순진한 교인들을 선동해서 자꾸 정치 집회에 데리고 나가서 자기의 쇠를 과시하는 것입니다 그런 정치꾼들의 꾀임에 이용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사람들이 아닌데 우리는 자꾸 정치인들을 우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면 우리도 가고 예수님이 멈추면 멈추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있는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로마 식민지로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한 번이라도 군중들을 동원해 가지고 로마 왕실에 가서 대모한 적이 있습니까? 로마 군인들과 싸운 적이 있습니까? 안 싸웠습니다 그들이 옳아서 안 싸운 게 아니고 싸움의 대상이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자꾸 정치인들하고 싸우는데 교인들을 동원하고 이분들이 과연 성경을 아는 목사일까? 저는 참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 정치꾼들의 선동에 이리 끌리고 저리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싸움의 주제는 세상 정치인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맡겨두고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하고 싸워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싸우지 않는 그런 대상하고 자꾸 싸우려고 하고 그게 믿음이 좋은 줄 알고 그게 애국하는 줄 아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싸우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너희는 위에 있는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기도 그들이 바르게 다스릴 수 있도록 기도해라 다스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이 그들을 그 자리에서 끊어내리신다 이 때문에 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이지 우리가 사람의 힘을 모아가지고 자꾸 힘을 과시하는 그런 싸움은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싸움이 아닌데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앞서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품별력을 가져야 되는 거죠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이라는 것은 저 뒷골목에 있는 조폭들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를 말하는 거죠 영적인 존재 성경에는 영적인 존재를 사단이라, 마귀다, 악한 영이다 그런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또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귀신에 대한 오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귀신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경이 말하는 귀신은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귀신과 존재가 다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귀신은 죽은 영혼들이 원한 매체 가지고 저 어떤 곳으로 가지 못하고 떠돌면서 그 원한을 풀려는 혼, 그걸 귀신이라 하잖아요 성경은 어디에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타락한 천사 중에서 계급으로 말하는 밑에 있는 사탄 마귀의 졸개들이죠 졸개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귀신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귀신의 말을 듣고 귀신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귀신을 논자라고 주장하는 어느 목사는 자기가 귀신을 쫓아보니까 이렇게 말하더라 죽은 조상이다 몇 대 조상이다 여러분 믿을 사람의 말을 믿어야지 어떻게 거짓말쟁이의 말을 믿겠습니까 진실을 말하는 성경을 믿고 귀신이 어떤 존재인가 알아야지 거짓말쟁이 있는 마귀의 말을 듣고 귀신의 말을 듣고 내가 귀신을 쫓아보니까 누구더라 조상의 누구더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기꾼들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경찰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입맛 뜨면 거짓말하는 사람들 그 말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마귀가 바로 거짓의 압이거든요 마귀에게는 진실이 없습니다 성령님이 진리형이시고 우리는 성경을 기준으로 귀신을 이해해야 됩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귀신이라는 번역은 악한 영이다 악한 영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 악한 영으로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지 않겠나 성경에는 악한 영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귀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모든 번역은 악한 영으로 해야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귀신과 좀 구분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영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육체는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귀신을 봤다고 하는 사람들은 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공기가 눈에 보이면 정상이겠습니까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공기는 눈에 안 보여야 정상이잖아요 영은 눈에 안 보이는 게 정상인데 눈에 보인다고 하는 것은 그건 비정상적이에요 비정상적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보이게 해 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우리들 중에 귀신을 봤다고 한 사람들은 내가 지금 정신적으로 많이 허약한 것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귀신을 봤다고 하면 이야 저 사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대단한 게 아니고 비정상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영이란 자체가 안 보이는 게 정상이거든요 바람이 보이는 게 정상입니까 안 보이는 게 정상입니까 성경이 영이라고 할 때는 구약이나 신약에 루아흐 푸뉴마 다 바람 영이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바람처럼 눈에는 안 보이지만 실제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외뱀이다 사탄이다 용이다 귀신이다 이런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용이 용이 아니고 뱀이 뱀이 아니고 귀신이 귀신이 아닌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 하나님이 창조한 천사들 중에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타락한 자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영적인 색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뭐냐면 어느 선교단체가 가르치는데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선한 영과 악한 마귀가 싸우는 전쟁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무속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선한 신이 있고 악한 신이 있고 악한 신에도 계급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즉 하나님과 마귀와의 싸움으로 오해하는 것이 이 무지한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고 마귀나 사탄이나 귀신이나 다 하나님의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기의 분수를 모르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다가 쫓겨난 물이다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들을 그냥 두시는가 왜 두시겠습니까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하기 위해서 두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하나님과 같은 동급으로서 싸운다 생각하면 내가 지금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존재를 믿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 무속인들이 말하는 그것을 믿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바른 정보가 아니고 거짓된 정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엽기에 보면 사단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의전에 들어와서 대화를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또 마귀에게 허락을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예수님이 시험받으러 갈 때도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고 누구에게 인도를 합니까 마귀에게 위험하는 것입니다 훈련하라고 하는 거죠 남자들 군대 가면 군대에 입대한다고 군인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신부는 군인인데 아직까지 육체적으로는 전혀 군인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군인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조교도 있고 교관도 있고 또 유격장 사격장 이런 게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도구들은 한 사람을 군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마귀가 싸우는 게 아니고 마귀와 하나님은 싸울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들을 영적으로 성숙시키기 위해서 마귀를 하나님이 이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는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너무 얕잡아는 데죠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데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한 그 영역까지만 우리와 싸울 수 있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주 무기는 무겠습니까 11절 마귀의 간괴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마귀의 주 무기는 간괴, 속임수, 거짓입니다 운동선수가 상대방하고 싸우려면 뭘 싸우는 겁니까 실험선수 같으면 상대방만큼의 힘을 기르면 됩니다 또 축구선수 같으면 상대방만큼 공을 잘 다루면 됩니다 마귀는 그런 쪽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마귀의 주 무기는 거짓입니다 거짓 그렇기 때문에 거짓과 싸우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진실을 알면 됩니다 진실 여러분 빛과 어둠이 싸우기 위해서는 어둠 속에서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어둠 속에서는 빛이 필요한 거죠 빛이 예전에 어느 소설가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귀신들이 어느 순간 다 도망을 갔는지 사라지고 없다는 것입니다 한 70년대 그 전까지만 해도 귀신 이야기 얼마나 많이 돌았습니까 그래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화장실에도 가지 못하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귀신이 또 먼 산으로 다 도망을 갔댑니다 그 계기가 언제냐면 마을마다 세 마을 문득이 일어나서 가로등이 생기고부터는 귀신이 다 도망갔댑니다 귀신이 도망간 게 아니고 빛이 들어오니까 어둠은 물로 가는 거잖아요 거짓말쟁이들에게는 진실을 가져가면 다 도망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니까 속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밤에 길을 가다도 무서운 생각이 들면 후레시를 비춥니다 후레시가 없이 그냥 가다 보면 비닐 하나만 풀럭거려도 뭔가 있는가 싶어가지고 우리 마음속에서 온갖 생각이 다 들잖아요 그래서 내가 웬날에 왜 속고 살았던가 지금도 예수와 있는 사람들은 날짜를 받아가 이사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밤에 장례식장에 불도 못 끕니다 왜? 붉으면 귀신 들어올까봐 없는 귀신을 자꾸 있다고 믿으니까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들도 혹시라도 그런 것이 보이면 집에서 어둠컴하게 있지 말고 빨리 불을 켜십시오 불을 켜면 실체가 다 드러나잖아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거짓된 가르침에 그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귀신, 악한 영 이런 것은 몸이 없으니까 자기 스스로는 활동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활동하겠습니까? 몸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활동하는 거죠 상상마귀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람 중에서도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겠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멀리 있는 사람하고는 대화도 하지 않고 지낼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가까운 가족을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교인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나서 자기가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돌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모르겠습니까? 항변하멜에 대해 마치 어른이 아이를 꾸짖듯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그냥 두지 않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탄 아닙니다 베드로는 제자일 뿐이잖아요 베드로가 자기 마음속에 들어오는 생각 그 사탄의 생각을 자기 생각인 줄 알고 입으로 내뱉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사탄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거죠 베드로야 물러가라는 게 아니고 베드로 속에 있는 사탄아 물러가라는 것이죠 그 이후로부터 예수님이 베드로를 미워했겠습니까? 안 미워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구분을 하지 못합니다 누군가 내 심장을 끓게 만드는 그런 말을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미워하지 그 사람 속에 역사하고 있는 마귀를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보면 불쌍한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저 사람이 자기가 지금 누구의 종로를 타는지도 모르고 저렇게 하는구나 스테반이 설교하고 앞에 있는 백성들이 돌을 들어 스테반을 칠 때 스테반은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사해 주옵소서 저들은 알지 못해서 저러고 있습니다 알고 그랬다면 미울 텐데 지금 누구의 종로를 타는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불쌍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단은 주 무기가 거짓이기 때문에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쟁은 거짓과의 전쟁이고 진리를 바로 세우는 전쟁입니다 오늘날 귀신을 쫓아내고 물론 축사도 영적인 전쟁을 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진리를 거스르게 하고 진리를 왜곡시키는 그런 것들을 몰아내고 그런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전쟁이 바로 영적인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다면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마음의 귀를 닫게 만들어 보는 거죠 빛이 비치면 자신의 존재가 드러나기 때문에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계속 막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뿌린자의 비위 보면 단단한 밭, 가시밭 이런 것들이 결국 그 영혼 속에 진리의 빛이 들어가서 빛을 비춰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성경을 읽을 때나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데 방해되는 요인을 내가 제거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배 들어오기 전에 핸드폰 다 끊으십시오 왜냐하면 들을 결정적인 순간에 그게 울려버리면 또 집중을 못하거든요 또 집에 자꾸 생각이 들면 아, 이 마귀가 지금 내게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구나 저는 그것을 누누이 그렇게 경험하는데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그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하려고 보면 그분이 안 와 있습니다 그분은 그 말씀만 들으면 해결될 텐데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날따라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서 못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꼭 교회 가야 되는데 뭐 이래서 못 나간다 싶으면 아, 마귀가 나로 하여금 못 나가게 하는구나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들으면 빛이 들어오면 내 안에 거짓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사기꾼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겠습니까? 도둑물이 제일 싫어하는 아이스크림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눈에 띄네, 뭐 그 눈에 띄네 눈에 띄면 안 되잖아요 마귀는 눈에 띄는 걸 제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범죄는 언제 일어납니까? 범죄야 대낮에 일어납니까? 캄캄 밤에 일어납니까? 밤에 일어나잖아요 아무도 안 볼 때, 아무도 안 볼 때 여러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혼자 있을 때 그때 마귀가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될 때도 나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안 볼 때 그때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이거 해라, 아무도 안 본다,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없을 때 마귀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항상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와야 됩니다 어둠 가운데 있으면 속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도들의 가정을 가보면 어른 가정은 좀 침침하게 해 놓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기에서 아끼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집에는 좀 밝게, 밝게 왜냐하면 자꾸 어두운 분위기 있으면 마음도 어두워지고 영적으로도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두움을 좋아한다 하는 것은 어두움 자체도 좋아하지만 무지를 좋아하는 무지 무지가 어두움 아닙니까? 무지가 진리에 대해서도 알면 우리가 안 속는데 모르기 때문에 속는 거 아닙니까? 저는 물건을 사더라도 어느 정도 현 시설을 알아먹고 그 다음에 가서 물건을 사야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면 가서 다 사기당하고 바가지 쓰는 거 아닙니까? 무지가 그만큼 무서운 곳이고 우리는 바보 취급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마귀는 진리를 왜곡하게 만듭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은 성도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라고 하면 목회자들을 통해서는 진리를 왜곡하게 만드는 거죠 원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편의대로 자기 임의대로 자기 입맛대로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은 설교를 들으면서도 아 저거는 뭔가 잘못됐다 좀 깨달을 수 있는데 깨닫지 못하고 덥석덥석 받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게시록 2장 2절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에베소 교회의 영적 전쟁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거짓 선자들 들어와서 거짓 복음을 전할 때 이들이 들어보고 이건 아니다 내보낸 거죠 그런데 부가모 교회라든지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별 같은 여자가 와서 은사를 행하고 이러니까 뭔가 싶어서 덥석덥석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들이 영적 음행, 육적 음행을 하도록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대의 영적 전쟁은 거짓된 가르침 진리인 것 같은데 진리가 아닌 그런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요즘 유튜브라든지 인터넷을 보면 참 좋은 시대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유명한 자의 어떤 강의라든지 설교를 듣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대상을 다 모르고 품별이 안 되니까 속기도 참 쉽다는 것입니다 요즘 유튜브에 그런 영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제대로 설교하는 사람들의 조회에서는 별로 없어요 솔직하게 그런데 이상한 설교하는 사람 있잖아요 진리와 거스르는 그런 제목을 달고 그런 걸 하면 구독자도 많고 조회에서도 그만큼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사람들은 이 시대에 진리를 듣기 싫어합니다 자꾸 자기 입맛에 맞는 선악과 먹어도 된다 자꾸 이런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이런 것을 듣다 보니까 거짓 선자들은 득실득실 거리는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덥석덥석 받아 먹고 결국 우리의 영혼이 어두운 관대로 빠지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영을 다 믿지 말라고 합니다 영 영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영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속마음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우리 안에 든 영 마음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볼 수 있는 그게 있습니다 뭘 보면 알겠습니까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말 우리 안에 있는 마음도 영도 결국은 말로 나타나거든요 영을 다 믿지 말라 거짓 선자들이 말을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즉 거짓 선자들은 어떻게 구분하겠습니까 그가 전하는 말을 들으면 아 저 사람 속에 저런 영이 들었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들어보면서 아 저 사람 속에 저런 영이 들었구나 저런 영 더러운 영이 들었구나 깨끗한 영이 들었구나 말을 들어보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에도 그 안에 있는 영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인지 더러운 영이 하는 말씀인지 좀 구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전쟁은 다른 게 아니고 결국 말의 전쟁이거든요 진리의 전쟁이고 얼마나 진리와 거짓을 품별하느냐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모르면 다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영적 전쟁의 전쟁터는 어디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이죠 사람 마음 사람의 마음이고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이 영적인 전쟁터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른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마귀가 가른유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넣는 것입니다 좋은 생각을 넣겠습니까 나쁜 생각을 넣겠습니까 나쁜 생각을 넣는 거죠 저는 우리 마음속에 일어난 생각들이 내 본생에서 나는 생각도 있고 성령님이 주는 생각도 있고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도 있다고 보이십니다 이걸 구분해야 되거든요 성령님이 주는 생각은 붙들어야 되고 마귀가 주는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마귀가 주는 생각을 계속 붙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13장 27절에 조각을 받은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마귀의 생각을 자꾸 묵상하고 붙들고 있으면 그게 이제 사단이라는 존재가 그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그때부터 지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귀신들님 사단의 초점을 받게 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여러가지 생각들이 나올 때 채로 쳐가지고 이게 내 본성인가 아니면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인가 마귀가 주는 생각인가 요거를 좀 분별해야 됩니다 그냥 어떤 생각이 났다고 해서 말로 다 뱉어내는 게 아니고 행동하는 게 아니고 이 생각이 어디서 나온 생각일까 출처가 될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구분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겠죠 선한 생각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입니다 죄를 지는 생각은 우리의 본성에 나오지만 마귀가 주는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어떨 때 보면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지금까지 전혀 하지 않았던 어떤 그런 행동을 하도록 부추기는 그런 생각들이 있을 때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내 안에 있는 사탄을 향해서 외출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사탄은 깜짝 놀라는 거죠 내 생각인 것처럼 위장하고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실제로 알아버렸으니까 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안에 일어난 생각에 대해서 이 생각이 마귀의 혹지 생각은 아닐까 성령님의 생각일까 성령님의 생각은 붙들어야 됩니다 성령님의 생각은 슥 바람이 스치며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붙들지 않으면 시간을 놓쳐버려요 그런데 왜 내가 이런 선한 생각을 하지? 그렇게 하면 내 생각이 아니고 성령님의 생각은 붙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놓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문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다 뺏기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면 다 지키는 것이고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다 뺏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단대로 볼 때 참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이미 그들은 그 마음이 사단에게 뺏긴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진리라고 알고 믿고 따라가고 있거든요 진리가 아닌데 거짓에 속아가지고 그런 것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적인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기 때문에 깨어있지 않으면 당하게 되겠습니다 도둑이 도둑의 모습을 하고만 우리가 경기를 하는데 아주 친한 친구의 모습을 하고 오거든요 아주 친한 친구의 모습을 하고 오니까 실질적으로는 친한 친구인데 마귀는 친한 친구를 통해서 내게 오기 때문에 이게 구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자가 사자의 모습으로 오면 우리가 다 경기를 하지만 사자가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니까 다 속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 말도 입에서 나오는 말만 듣는 게 아니고 저 사람 속세는 뭘까를 봐야 됩니다 친구라도 아내라도 저 사람이 하는 이유가 뭘까 자기 본심에서 하는 말일까 아니면 마귀의 께에 빠져서 하는 말일까 그것을 구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10절이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영적인 전쟁은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죠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체급 맞춰가지고 계속 마귀의 생각들을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힘으로 싸우려고 하면 100% 깨지는 거죠 그때는 주님 내 힘이 부족합니다 품빌리기 부족합니다 기도를 계속해야 한 단계의 싸움 이기고 그 다음 이기고 계속 우리가 마음의 근육을 키워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전투에서 항상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의 실험은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부부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이웃도 아니고 교인들도 아닙니다 악한 영들을 대합니다 통치자들 정치인들도 아닙니다 조폭들도 아니고 그들을 배후에서 조정하고 있는 악한 영들을 대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말하는 악한 영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귀신은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귀신은 없는 것이고 성경에 말하는 악한 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넣어주고 사람들은 자꾸 죄를 짓게 하는 이 생각들 이 영적 존재들은 우리 마음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영화라든지 드라마를 통해서 계속 사람들의 마음에 죄에 대한 무감과 감 그런 사상들을 자꾸 넣었잖아요 여러분 영화도 보면 영화가 만드는 사람이 그냥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 영화를 통해 어떤 사상을 집어넣기 위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드라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라마를 통해서 재미만 주려고 하는 재미는 사람을 끌기 위해서 주는 것이고 그 드라마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자꾸 마귀의 생각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보고 들을 때에도 아 이 속셈을 가지고 우리에게 보게 하는구나 그걸 캐치하면 재미만 보고 그거는 자꾸 빼 버리면 되는데 재미를 보다가 보면 서서히 나도 모르게 그 악한 생각들이 자꾸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주무기는 괴개입니다 관괴 사기 쏘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면 속는 것입니다 모르면 그래서 항상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고 지금도 사탄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얼마나 많은 거짓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거짓 뉴스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잘 분별함으로 인하여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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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